제가 잠시 대기하는 동안 실시간 채팅창에서 말씀해주신 걸 쭉 봤는데요 요즘은 진짜 저를 그냥 밥이라고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제 개인 사무실을 얼마 전에 여의도 쪽으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점심이나 저녁을 여의도에서 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저 깬 걸로 기억하는데 지나가는데 갑자기 뒤통수 쪽에서 들리는 게 야 밥이 아니야? 그러는데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차마 뒤도 못 돌아보고 그냥 쭉 가던 길 가던 적이 있습니다 뭘로 불러주시던 저희 3프로티비의 애정 가져주시는 게 제일 즐거운 일이죠 오늘 저보다도 더 이분에게 애정이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공지능 최파고님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비정우님 영광입니다 같이 웃어놓고서 왜 그러세요? 근데 참 우리 청취자분들이 별명 짓는 것에 정말 능수능란하신 것 같아요 와 정말 저도 많이 배웁니다 이런 재치가 어디서 나오시는지 이것도 하나 여쭤볼까요? 투자할 때도 재치라고 해야 될까? 이런 순발력 이런 게 필요한가요? 투자에서 사실 우리가 흔히들 매사기라고 부르는 이런 감각적인 것들이 많이 영향을 끼치고요 아무래도 투자에서 유연한 투자자들이 경직된 투자자들보다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아마 바비정우님께서는 투자에서 굉장히 유리하시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괜한 소리를 해서 제가 자 오늘 주가지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중국시장 리뷰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국시장 최근 일주일 사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지수로 봤을 땐 최근 일주일간 어쨌든 조금씩 조금씩 우상향하는 한 주였고요 오늘 하루는 일단 약간 그동안의 열기를 약간 식혀가는 조금 쉬어가는 장이었고 지수 자체로 봤을 땐 그냥 강보합 정도의 조금은 심심한 하루였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기준 0.1% 소폭 올라서 3532포인트 끝났고요 심천시장이 0.13% 그리고 홍콩 항생지수도 0.2% 3대 지수 모두 다 0.1% 내외 정도 움직여서 크게 변화는 없는 그런 하루였고요 뭐 종목으로 보더라도 기존의 주도주들이 됐던 최근 약세였던 종목이 됐던 변동성이 큰 하루는 아니었고 그나마 상대적으로 강했던 게 최근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형성되다 보니까 은행주가 미국과 중국 국내의 공이 조금 강한 모습이고요 오늘도 중국에서 오랜만에 공상은행 2% 가까이 올랐고 초상은행 1.4% 오르고 대형 은행주나 금융주 대부분 오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닝더사이나 비아디 같은 기존의 주도주 역할을 했던 배터리 관련주나 친환경 관료조는 여전히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상승폭 자체는 1% 내외지만 그동안 올라왔던 속도를 생각하면 순구르기가 굉장히 좀 부드럽게 진행되는 그래도 양봉을 지켜내는 모습이었고요 뭐 그거 외에 조금 반대로 약했던 쪽은 여전히 백주 종목들은 조금 약한 하루였습니다 어제는 백주의 반전이라고 할 정도로 백주 종목들은 굉장히 1위가 나왔었습니다 어제 뭐 귀주, 모태주나 산사행화촌, 분주, 양하의 양주, 오량의 모든 종목들 다 급등한 하루였는데 오늘은 또 차액 실현 욕구 조금 나오고 또 비중 축소가 일부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2에서 3% 정도 소폭 밀리는 그런 하루였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많이 밀리고 시장에 부담을 줬던 뉴스 중에 하나는 기존에 지금 바이오 제약 종목 중에 중국 내에서 백신 테마로서 복성 제약이 좀 주도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복성 제약이 장중에 좀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종가 기준 6% 급락했는데 이제 특별히 악재가 있었다기보다는 지금 복성 제약은 바이오엔텍 백신의 중국 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또 신호팜은 주고 로컬 제약서로서 개발하고 있는데 이제 둘이 약간 경쟁 관계인데 오늘 신호팜 쪽에 좀 호재가 나오다 보니까 백신 개발 속도 경쟁에서 약간 또 불안감이 형성되면서 차액 실현 욕구 좀 자극했던 것 같고요 장중 6%를 밀려다 보니까 바이오 섹터 전반으로는 약간 좀 투자심들이 위축되는 그 정도 하루였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 관련한 주가가 굉장히 고공행진을 연일하고 있는데 중국 백신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이제 중국 백신을 받아다가 이제 보급하는 나라들이 꽤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중국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기부 차원에서 무상으로 보급하는 건지 그렇게 되면 이 회사 주가에는 뭐 큰 영향이 없는 건지 항상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하고 조금 정책은 조금 다르게 가는 부분이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더나와 화이자가 시장이 좀 주도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모더나와 화이자가 좀 강하게 나온 상황이었고요 중국 내에서는 외국계 제약사가 개발한 걸 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고 로컬에서 직접 개발한 회사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신호팜 같은 회사들이 로컬 제약사로서 어떤 정부의 좀 기대를 받고 있고 수혜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로컬 제약사는 사실 마진 자체가 크다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실제 신호팜 같은 경우는 호재가 나왔는데도 주가를 보면 좀 재미는 없는 그런 하루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백신 탐마라고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 국내가 모두 다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이고 언뜻 보면 사실 최근에 국내 고의로 백신 테마가 더 좀 가열차게 올라간 모습이고 미국의 백신 테마 관련 종목들은 실제로 수익으로 연결된 종목들이다 보니까 주가 굉장히 좋은 상황 모더나가 대표적인 차트고요 반면에 중국 내에서는 신호팜 같은 제약 종목들은 아무래도 로컬 내에서 정부 컨트롤 내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호재가 나와도 그렇게 주가는 재미없는 그 정도 모습입니다 양상이 조금은 다르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항상 미국 백신 회사만 주목하다가 갑자기 궁금했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주요한 뉴스 뭐가 있을까요? 최근 중국 시장 뉴스 여전히 배터리 관련 기업들에 대한 뉴스가 여전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어제와 오늘 시장에 관심을 조금 모았던 게 BRD가 좀 관심을 모을 만한 뉴스가 있었던 게 BRD가 새롭게 테슬라 모델 Y에 블레디형 배터리 납품한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거의 확정된 사실처럼 보도가 됐었는데 오늘 오후 되면서 BRD에서 일단 부인하는 보도가 다시 나왔습니다 우리가 테슬라 쪽에 납품한다는 커멘트를 한 적 없다 이런 식으로 약간 부인 발언은 나왔고 다만 이제 우리가 납품하지 않는다 아니다라고 한 건 아니고 납품한다 안 한다 말한 적은 없다라서 약간 우린 발설할 수 없다 정도로 시장은 받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부인 보도 나왔는데도 장중에 BRD 1% 플러스로 끝났고 일단은 테슬라 쪽이 일단은 메이저다 보니까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테슬라에 납품한 것에 대한 기대감이나 그런 것들이 좀 강한 호재로 연결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겠네요 BRD나 닝다스는 둘 다 최근에 주가 추이가 워낙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플러스로 강한 호재가 될 만한 뉴스까지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는 굉장히 좀 우상향하는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이렇게 말한 적 없다고 하면 지금 한참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내용 논의하고 있는 느낌이 확 드는데요 저는 알겠습니다 여기 이건 배터리 관련한 주식 점점 주목해야 될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또 다른 소식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오늘 공무 펀드 시장 관련해서 업데이트된 자료도 조금 관심을 모았는데 6월 이후로 그러니까 최근 대략 한 두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중국 내에서 공무용 펀드 모집된 자금이 4100억 위안 정도 모였다고 하고요 이게 원어로 따지면 약 70조 원 정도인데 사실 최근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무용 펀드 시장에 굉장히 수요가 많이 좀 줄어들어 있거든요 최근 펀드 가입한 분들도 거의 없으시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직접 투자로 많이 전환하셔서 직접 투자를 많이들 하시는데 중국은 이제 올해부터 굉장히 공무용 펀드 바람이 상반기에 아주 강하게 불었었는데 시장이 최근 좀 식어 있다 보니까 열기가 좀 식는 듯 했다가 다시 또 6월 7월 8월 되면서 열기가 다시 조금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공무용 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 공무용 펀드로 자금이 들어온다는 걸 바꿔서 말하면 기관들이 집행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그만큼 커지는 거기 때문에 중국 본토 시장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든든한 수급원이 되어주는 거고요 거기 좀 더 제가 인상계획을 봤던 건 새롭게 설정된 펀드들이 대략 하반기에 100여 개 정도의 공무용 펀드를 설정해 예정돼 있는데 그 100여 개 펀드의 대부분이 다 신재생에너지나 탄소중립 관련 테마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펀드도 예전처럼 액티브 펀드보다는 완전히 다 패시브 펀드 쪽으로 넘어가서 중국 내에서도 ETF 베이스 투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투자자에게 조금 바꿔서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국 시장 역시도 액티브 펜시브로 넘어가고 있고 섹터에 대해서도 일단은 편식이 굉장히 강해진 시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공무용 펀드들이 좀 바라보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클린테크나 아니면 탄소중립 관련 테마로 연결될 만한 종목에 우리가 더 집중하는 게 투자할 때는 상당히 유리해질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거와 관련된 질문 하나 또 드리면요 이렇게 중국 증시처럼 어떤 빅테크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사교육이라든가 원래 잘 달리고 있던 섹터들이 크게 조정을 받을 때는 나머지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포트폴리오가 확 몰려서 주가가 더 빨리 오르거나 그런 현상들이 목격되나요 일단은 사실 시장의 추세라는 게 한 번 형성되기 시작하면 그 추세 쪽으로 패시브 수급이 됐던 액티브 수급이 됐던 잘 되는 쪽으로 자금이 점점 더 몰려가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기존의 평행 수익률을 보여주던 섹터와 수익률 잘 나오는 섹터에 관해 수익률 갭이 일단 벌어져 버리면 보통 추세가 진행된 기간에는 그게 더 극대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펀드매니지나 기관들이 운용하는 방식 자체가 벤치마크라는 지수를 추종하는 방식이면 이걸 벤치마크를 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방식은 잘 되는 쪽을 더해주고 잘 안 되는 쪽에서 도려내야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섹터로 봤을 때는 잘 되는 돈이 계속 들어오고 수급이 받쳐주고 주가 추이가 좋은 섹터는 계속해서 포지션이 들어오게 되고요 반대로 수익률을 못하는 섹터는 계속해서 비중을 줄여나가는 손절매가 계속 나오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사실 지금도 어느 정도 양극화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고 특히나 하반기에 만약에 패시브식으로 들어와 버리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게 패시브 수급은 보통 시가총액 비중으로 계속해서 자금을 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싸다 구분 없이 사실 시가총액에 맞춰서 자금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뜨거운 섹터에 잘 나가는 대형주, 주도주들은 랠리가 더 강화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사실 수급 베이스 분석할 때 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도 쭉 한번 봤는데요 오늘 주로 말씀해 주실 내용 미리 주신 걸 살펴봤는데 저는 이 제목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시면서 어떤 말씀해 주실까 굉장히 호기심 가지고 왔는데 여섯 번째 혁신의 파도가 온다 이런 주제더라고요 이게 제목이 너무 궁금증을 자아내는데 어떤 의미신지요 네 오늘은 이런저런 자료 조금 보다가 사실 저희가 보통 투자자로서 자꾸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종목에 대한 얘기나 산업에 대한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시계가 짧아질 때가 있거든요 하반기 주도주는 뭐다 이번 주는 뭐가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체 트렌드가 큰 흐름에서 어떻게 간지를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도 개인적으로 좀 도움을 받는 게 저희 당사에 글로벌 지식 컨설팅 팀이라고 해서 좀 지식적인 부분에 이론적인 부분을 좀 많이 도와주는 팀이 있는데 거기 팀에 특히나 이영원 이사님이라고 저희 쪽 3%에도 몇 번 나오셨던 이사님께서 굉장히 학문적인 내용 또 피드백을 굉장히 잘해주고 백업을 많이 해주시는데 오늘 새롭게 올라온 자료 중에서 제가 굉장히 눈여겨봤던 게 혁신 사이클 이론과 그린 혁신이라고 해서 새로운 혁신의 사이클이 시작된 다음 관련 자료를 하나 발간해 주셨는데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감명 깊게 읽어서 구독자분들을 좀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는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우리가 보통 이제 아마 2020년 이후로 투자 테마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표현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나온 게 2015년도에 나온 용어인데 이게 세계경제포럼회 회장 맡고 있는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분께서 이제 처음 만드시고 그 용어를 저희가 보통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부터 좀 더 디테일하게 사용하는 용어가 보통 혁신의 사이클이라고 해서 경제학자분들이 사용하는 사이클은 사실 4차 산업혁명 이전에 그 세대를 1차 혁신 사이클 2차 혁신 사이클부터 해서 지금까지 5차 혁신 사이클이 지나가고 2020년도부터 6번째 혁신 사이클이 시작된다는 이론이 최근에 주목을 굉장히 학계에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저도 이제 조금 보니까 저도 사실 경영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경제학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경제학 원론 시간에 들었던 이론 중에 하나가 파동이론이라고 해서 경제가 이제 경기순환이 이루어질 때 키친 파동, 주글라 파동, 콘트라티브 파동 이렇게 파동으로서 사이클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긴 파동이 콘트라티브 파동이라고 해서 이게 기술 혁신에 의해서 새로운 50년이 펼쳐진다는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가면 너무 깊은 내용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건 2020년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학계에서 바라보기에는 2020년 이후에 향후 한 30여 년간이 6번째 새로운 기술 혁신 사이클이 나타나고 있는 초입이다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이렇게 학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와닿지 않는다고 하면 5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뭐였냐면 사실 우리가 인터넷의 시대라고 부르는 비지트로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5차 혁신 사이클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2020년 이후로 혁신 사이클이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면 향후 30년간은 새로운 산업에서 새로운 강자가 나타나게 될 건데 그 산업 자체가 지금 현재 후보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산업 그리고 클린테크 이 세 가지 산업이 아마도 6차 사이클의 주인공이 될 거다라는 내용이 지금 이제 학계에서 막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포인트라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혹시 공감이 되시나요? 저희도 이제 표현할 방법을 달리 하긴 합니다만 이런 흐름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국가의 예산을 다시 배분하는데 그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는 그런 용역 연구를 많이 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맥락 속에서 요즘 자금이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많은 국가가 그런 식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면 결국 그 산업이 육성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전기차도 지금 보조금이 어떻게 보면 초석을 다져주고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게 이제 2020년이 시작됐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 그 다음에 로보틱스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그린테크놀로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흐름들이 좀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떤 거를 제일 먼저 주목해야 되는지 약간 좀 힌트를 더 주시면요 네 이제 우리가 보통 혁신이란 용어를 사용할 때 요즘 최근에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창조적 파괴가 이루어진 단어를 최근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4차 산업혁명이란 단어가 2015년에 나온 이후로 창조적 파괴 기술 혁신이란 용어가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 이 용어가 최근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 이 용어들이 만들어진 건 사실 1942년도에 나왔던 조지퍼 쉼페터라는 경제학자가 만든 경기순환론 관련된 내용이 나온 용어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새로운 어떤 혁신의 사이클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면서 이런 용어가 되셨는데 좀 더 보편적으로 와닿게 되는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했던 과거 30년간의 투자에 가장 중요한 기회들은 대부분이 다 인터넷이라는 산업과 컴퓨터라는 산업이 세상을 바꿀 거라는 걸 이해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투자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시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빅테크라고 부르는 기업들이 인터넷 산업을 바탕으로 태어난 거고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향후 30년간 우리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향후 30년간을 지배할 제2의 마이크로소프트나 제2의 구글이 어떤 기업일까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론적 사이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힌트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아마도 향후 30년간 새로운 강자 혹은 세계를 지배할 만한 기업들은 일단 국가로 봤을 때는 미국 아니면 중국 기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해서 과거에 30년간 세계를 지배했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을 보면 우리가 보통 마이크로소프트에 익숙해졌던 게 언제였냐면 1995년도에 윈도우 9호라는 제품이 나오고 나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도 기억나는 게 제가 만약 초등학교 중학교 때 컴퓨터 사용할 때 윈도우 9호를 사용할 때 그때 마이크로소프트를 샀더라면 지금 주가가 80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렇다면 바꿔서 말하면 앞으로 인공지능이 됐던 로봇이 됐던 친환경 에너지가 됐던 우리 대중이 누구나 쓸 만한 새로운 제품이 나오게 되고 그 제품이 전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셀러가 된다고 하면 그때 투자를 하더라도 결코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혁신의 세이클이 시작하고 새로운 미래가 펴질 때 이게 굉장히 머니아기 같지만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을 보면 우리가 윈도우라는 걸 누구나 다 사용하게 되고 나서도 거의 30년 동안 계속해서 성장해 왔거든요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최초로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로봇이나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된 인공지능 서비스나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된 친환경 에너지원이 생긴다고 하면 그 브랜드를 저희가 굉장히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향후 20년 30년간 성장을 좀 독점하고 부가가치를 많이 가져가면서 향후 정말 10배 20배 100배까지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다는 힌트를 좀 많이 얻게 되는 그런 사료였습니다 그렇겠네요 방금 MS를 가지고 설명을 딱 해주시니까 진짜 확 와닿네요 그리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 딱 그런 변화의 초반에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 흐름들을 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인공지능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기업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린 테크놀로지 분야에서도 중국의 태양광 업체라든가 이제 벌써 밸류체인을 완비한 기업들도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어디를 좀 더 들여다봐야겠구나가 이제 드러나는데 딱 로보틱스 분야는 제가 떠오르는 기업들 이름이 없네요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도 만약 6차 혁신의 사이클이 나오게 되면 인공지능이나 로보틱스나 아니면 그린산업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계산업에 대한 인식은 조금씩은 다르게 보고 있는 게 왜냐하면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기업이 나타나서 혁신적으로 100배 성장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이 인공지능이라는 산업을 저희가 조금 더 깊게 보면 결국은 이게 로직으로서 끝나는 거냐 기술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해야만 인공지능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인공지능의 강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공지능 영역은 새로운 기업이 나타날 가능성보다는 기존의 최강자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영역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스타가 나오기보다는 기존의 빅테크의 성장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반면에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드웨어 베이스의 발전이다 보니까 보통 로봇 산업의 선두기업은 과거에는 일본이 대표적인 기업이었고요 일본은 사실 이미 1990년대부터 로봇 산업의 강자들이 많이 있었고 대표적인 게 화낙이나 키엔스 같은 기업들인데 이 로봇 산업도 근데 내부를 조금 들여다보면 생각보다는 성장이 조금 정체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인공지능 로봇 산업 그리고 그린테크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 마지막 그린 영역, 클린테크 영역에 새로운 강자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가장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실시간 채팅창에서 그래서 뭐 사라고 하면서 기업 추천을 바라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또 우리가 아주 직접적으로 기업 추천을 하는 것보다도 큰 흐름을 잡는다는 얘기니까 근데 지금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인공지능은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로보틱스는 어떻게 바라보고 그린테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딱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6차 웨이브라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는 관점에서 요즘 가장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역시 좀 전에 말씀하신 그린테크 분야를 계속 주목해야 되는 거죠? 네 이 클린테크에 관련돼서는 사실 투자자분들께서 어느 정도로 체감하고 있는지가 아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따라 온 투수가 많이 심할 것 같은데 사실 2020년, 2021년 최근 들어오면서 최근 기후를 테마하라는 투자자도 굉장히 많아졌고 ESG 관련 테마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분명히 제가 금융업계에 처음 발드렸던 10년 전에도 친환경 테마나 클린에너지 이런 테마들은 예전에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10년 전, 5년 전에 비해서 최근에 클린에너지나 클린테크 관련 관심도는 기존과는 다르게 정말 돈이 되는 뜨거운 관심인 것 같고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일단 기후문제, 특히나 지구온난화라는 문제가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올해 읽었던 책 중에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그 빌길처가 직접 썼던 기후재앙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현재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기에너지나 여러 가지 소나 여러 가지 경작 이런 과정에서 연관으로 저희가 510억 톤 정도의 탄소와 이산화탄소를 지금 배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510억 톤을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야지 지구온난화가 멈춰지는 건데 조금 이제 무서운 게 우리가 인류가 극단적으로 어떤 생산에 데미지를 입었던 2020년 코로나 시기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 보면 평소에 510억 톤 배출하다가 불과 한 5% 줄이고 평소에 95%를 배출했다고 하거든요 사실 공장이 스토바하고 생산이 정체돼도 우리가 평소에 배출했던 걸 90% 정도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탄소중립 그러니까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탄소를 제로로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도전인 거고 그게 이제 겨우 초입이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아마도 태양광 그리고 수력발전 풍력발전 정도가 1차적인 웨이브가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탄소중립을 테마로 한 아이디어들은 많이 만들어지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보편으로 사용하는 CCUS 같은 탄소포집 기술이 됐던 새로운 탄소를 저장하는 기술이 됐던 관련 산업이 새롭게 많이 떠오르게 될 것 같고요 일단 현재로 봤을 때는 직접적으로 투자하기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건 태양광 산업인 것 같고 그리고 그 넥스트가 수소산업 정도 태양광 산업이라고 하면 보통 중국의 융기 실리콘 같은 기업이나 미국의 퍼스트 솔라 같은 기업들이 가장 앞서가 있는 기업들이고요 수소경제 쪽으로 가게 되면 플러그 파워나 블루매너지 같은 기업들 미국에 상장되는 기업들 수소경제 내에서는 그래도 미국이 아직은 좀 더 주도적인 것 같고요 그 넥스트 나오는 것들 탄소포집이나 이런 기술들은 기존에 잘하고 있는 강자들 중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발굴이 되고 있는데 우리 투자자들이 새로운 기술들 트렌드에 관해서 좀 공부할 필요는 있는 것 같은 게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에서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트렌드를 좀 따라가다 보면 아마도 또 새로운 많은 강제를 만들어지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업데이트해야 될 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이런 큰 흐름을 보면 우리가 변화될 때 새로운 주도주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제일 좋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이런 큰 흐름을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에서는 이렇게 아카데믹한 백그라운드를 제공하는 분도 계시고 정말 풍성하시네요 아마 이게 우리 최폐학원님이 회사를 계속 옮기지 않고 다니시는 이유가 그런 게 또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이제 유럽과 미국 시장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일단 지수로는 오늘 영국 시장 한 0.4% 정도 그래도 꽤 오르고 있고요 유러스닥스 기준 0.1% 정도 오르고 있어서 유럽 전반적으로 소폭 오르는 모습이고 지수 선물로 보더라도 미국 시장 지금 나스닥 기준 마이너스 0.2% 약보합 정도고요 S&P500 마이너스 0.1% 정도에서 시장 자체가 오늘 변동성이 그렇게 큰 하루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들께 그렇게 크게 공감되지 않을 수도 있는 약간 학계 이야기 이론적 이야기를 조금 가져왔는데 제가 사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랄까요 너무 이론적 이야기 너무 먼 이야기에서 받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우리 투자자들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보면 너무 매일매일 매일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변동성이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건 오늘 하루하루의 변동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흐름인 건데 너무 오늘이 시장에 몰입하고 내가 이번 달 수익률 얼마다 내가 올해 얼마 벌었다에 집중하다 보면 큰 흐름을 놓치게 되고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나게 되기가 쉬운데 사실 투자의 본질은 내가 메인스트림 내에서 기회를 발굴하는 게 그 기회가 사실 극대화될 수 있고 정말 막대한 성장 막대한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 봤을 때 향후에 메가 트렌드가 뭔지를 명확히 인식하는 건 어떻게 보면 내가 오늘 주식을 사고 팔고 내가 뭘 살까 보다 훨씬 중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관심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아무리 수급이 안 좋은 시기에 투자를 해서 일시적인 어떤 기간 동안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큰 흐름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 기업들은 반드시 좋은 금전적인 성과로 다시 되돌아오더라고요 아주 귀한 소리 귀한 말씀 오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무리 벌써 해야겠네요 자 오늘 수고해 주신 최홍성 선임 매니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비용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팬입니다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페이지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왕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기술 그리고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Rum기가 울었던 재판 울 Oprah 2 nano 1 2 3